네, 상자 도라 장애로 6장 2시 5시 감자활리가 있어? 석상 야! 어떻게 돼? 석상 크로가idir 들어가면 안돼? 주문 secrets 조심해 오리 보러 가자 로이야 똥 조심해 여기 여기 앞에 똥은 발주 말고 에이 이어 사진치거 달라고? 수현이 말아줘 왜 안힘 가만히 있었네 모모 하나만 아이들 오겠지? 우리 여기 오리배 타러 갈 거야 여기? 예 여기 화장할 수 있겠네 하이 아니야, 모자 안 벗는데 배 빠지면 안 벗겨 네 아, 거기 빠지면 안 벗겨 간장 다 찾기 예전엔 곧장 안 벗겨 위치해 안 벗겨 안 벗겨 안 벗겨 안 벗겨 안 벗겨 여기 할래요, 로이 로이 뒤에 타야지 로이 hoped 네... 세상에 här The whole leg Congress 하니까 이리 되 이 이리 간다 간다 어때 로얏 야 야스 오빠가 운전해 왜 그쪽으로 가겠는데 어때 좋아 이게 우리 배야 오빠는 어때 좋네 나쁘지 않네 아유 죽인붓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왜 오빠 하나도 안하고 있는거야 대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귀여워 앉으세요, 로이 네 재밌어 물이 타고 있는데 뭐야? 밥 먹으러 가야지 저 분수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안녕? 아니 밥 먹을 수 있었잖아 아 시원하다 더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빨라지는 거 같은데 운동해야지 로이야, 조심해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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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 오 rejoice 형님 정말 statue 소분제기 bis 소분제기 어디에도 있어? 소분제가 많이 극 삼으라 이게 갔나 봐 비ainen 물이 너무 깊어져? 응, 깊어서. 이쪽에 어디 있지 않을까? 거북이, 거북이. 너무 많는데. 난 못 봤어. 배 불렀어. 거북이 어디 갔어? 거북이. 글쎄, 찾아보자. 로야, 조심해. 위험하니까. 여기, 로야. 물속이, 물속이. 귀여워. 귀여워? 응, 거북이가 막 헤엄쳐갔었어. 그치? 이게 다이가 왔다. 거대파리가 엄청 많아. 응, 거대파리가 엄청 많아. 잠자리도 있다. 잠자리도 있다. 저기 날아가고 있잖아, 여기 앞에. 고출 잠자리. 응, 고출 잠자리 같아. 왜? 오빠, 오빠가 앉아있어? 오빠가 저기 앉아있지? 오빠 앉아있어? 더우니까. 잠자리 잠자리. 무슨 잠자리지? 파란색 잠자리네. 왜 텅텅이가? 구경하는 중이니까. 저거봐. 저기도 거북이 있다. 거북이 썩었다? 아니, 안 썩었어. 거기서 쉬고 있어. 왜? 거북이는 따뜻한 햇빛을 좋아하고, 오늘 햇빛이 더운 것도 좋아 땀이 나면? 땀이 나면 물속에 퐁당 빠지면 되지 왜 다인거 보지? 퐁당 빠졌어 더워하지 그렇게 하면 우리 조초를 고장치는데 어디? 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때? 재밌어? 너 뭐 어때? 물어봐 안 어때? 어때? 좋아 오리 봐 엄청 많다 오리 아닌데 우와 조초봐 날아간다 우와 보여? 아니 딩동이로도 이제 아빠의 핸들을 막 빨리 가 빨리 힘들어 아빠가 힘들어 왜? 다리로 막 이렇게 굴려야 되거든 오리 좀 봐 구경해 오리 봐 줄 서서 오는거봐 줄 서서 오는거봐 줄 서서 오는거봐 마미덕 마미덕 마미덕이야? 마미덕이야? 쾌 sia 안남 이동 아미덕 왕 저기 다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 다행히 곳이 여기에 가 응 시원할 걸 저쪽으로 가면 너희 가볼래? 너희야 여기 뭐 나오고 있어 물에서 물이 뽀글뽀글 나오고 있다 저기서 왜? 마지막은 그때 뒤집어진 물 아니야? 몰라 왜 마지막은 어디있지 뭐죠? 네 우와 분수대 가까이 가니까 되게 시원한 바람 문다 아유 시원하다 안 튀겨? 응 물 안 튀겨 여기는 좀 멀리 있거든 아유있지 뭐? 가까이 있으면 물 튀기지 응 가까이 있잖아 응 왜 가까이 튀겨 물 튀겨? 물이 있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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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